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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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노래? 제가 두 가지 부탁할게요. 재킷과 하나 둘 셋 하면 김재중! 그러면 벗어진대요. 알았죠? 하나 둘 셋! 김재중! 감사합니다. 한 바퀴 돌고요. 팬서비스가 너무 멋져요. 너무 감사해요. 고음 좀 다 드리고 노래해 주시면 좀 돌려드릴게요. 노래! 저 이런데서 노래를 이렇게 만감하는 공정에 짧게만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꿈일지도 몰라 너에게 좋더나 큰 상처가 죄송합니다. 강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. 너무 좋죠? 네! 옷도 벗어줬죠? 노래도 해줬죠? 한 바퀴도 돌려줬죠? 더 이상 바랄 거 없죠? 네! 감사합니다. 김재중 씨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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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부탁을 했는데 다 돌려주셨어요. 너무 고맙네요. 너무 mayan 여기 집안이 되게 차나봐. 또 힘들게 τ윗이 지금 자! 다음분 오신 것 같은데요? 누굴까요? 이건보는 감사합니다.